이전 시간에 미디어커리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우리 예제에 도입해서 우리 예제를 좀 더 똑똑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2.html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코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면 저런 식의 UI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이상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선도 좀 없애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본문이 너무 좁아지니까 본문을 아래쪽에 배치시키고 또 이 웹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너무 크면 화면이 작은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편을 할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더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십시오 제가 미디어커리를 도입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사이즈를 일단은 정해야겠죠 즉,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볼까요? 검사를 열어서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찍고 보니까 한 800 픽셀보다 작아지면 뭔가 본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0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800 픽셀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디자인을 미디어커리를 통해서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살려두고 코드도 내배로 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하면 됩니다 뭐냐면 스크린의 사이즈가 스크린의 폭이 800 픽셀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죠 미디어 800 보다 작다는 것은 최대 width가 800 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800 픽셀보다 작을 때 이 상태 지금 작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해 볼게요 우선 여기는 위에서부터 하죠 이 web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화면 제일 위에 저렇게 가운데 정렬 괜찮을까요? 음... 가운데 정렬은 둡시다 가운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grid라고 되어있는 id 값이 grid인 저 태그 안쪽에 일단 저 grid라고 되어있는 저 부분이 어... 뭐죠? grid가 아니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이렇게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얘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블럭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800 픽셀보다 화면의 크기가 작을 때 id 값이 grid인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grid였던 것이 블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블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럭 레벨 알리먼트가 되면 화면 전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위치할 수 없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선두 좀 보기 싫고 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저 선은 왜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태그에 border-right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저기에 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태그의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럼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border-righ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one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태그의 테두리도 좀 보기 싫네요 그래서 저는 저 테두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얘와 얘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코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테두리를 없앤다 라는 뜻에서 none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됐고요 화면을 이렇게 바꾸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작은 화면에서는 더 잘 보이게 됐고 그리고 큰 화면 즉 800px보다 화면이 커지면 보시는 것처럼 넓은 화면의 특성을 10분 발휘한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디어 커리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디어 커리가 무엇인가 또 다양한 화면에서 웹은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 미디어 커리아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공부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대 웹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화면의 크기의 반응에서 자신의 모양을 스스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반응형 웹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